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 오후 지원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김진태, 황상무 두 예비후보는 주제마다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조금 전 끝난 토론회 내용 정동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에 나선 황상무 예비후보는 최문순 도정 12년과 문재인 정권 5년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강원도는 어떠했습니까. 무기력과 소외 그리고 활력을 잃고 강원도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도정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김진태 예비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코드오프 결정과 범법 가정에 대한 소외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강원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죽을 각오면 인구 200만 강원시대에 못 열 것이 없습니다. 레고랜드 건설을 둘러싸고는 황 예비후보가 공격했고 김 예비후보는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던 지난 12년 중에 8년을 김 후보가 우리 춘천시의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벌어지는데 김 후보는 그 당황은 뭘 했습니까. 다리까지 놔주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단계 단계마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자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최문순 지사 아니었습니까. 정책 토론회에선 두 예비후보의 공방이 더 거세졌습니다. 황상무 예비후보가 강원경제특별자치도와 방문객 이영명시대 명풍 관광지 조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등 세 가지를 대표 공약으로 밝히자. 체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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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직접 지역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좀 김진태 예비후보의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 원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도청 이청사 설치 등 대표 공약에 대한 황 예비후보의 공격도 뜨거웠습니다. 이미 투자 계획 다 세워놓고 부지를 다 닦아놨는데 이걸 갖다가 가서 단판을 해서 끌고 오겠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산업 중에서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번 토론회는 지원 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